안녕하세요 친구들 티오티비에요 오늘은 이 젤라틴 파우더를 이용해서 무지갯이 스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red, orange, yellow, green, blue, purple, 1, 2, 3, 4, 5 3, 4, 5, 6,ò, lots of water, íon , less, 20,000 ≫ 콱콱 2분 양념장 전갈 안에 으로 kannst 양념장 ganzen 양념장 삼겹살 bia 양념장 계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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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아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